아무리 좋은 구상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시대적 분위기와 맞지 않으면 그거는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에 의해서 여기는 정도전은 제거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도전이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겸양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상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건방을 떨고 다녔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좋게 얘기해서 건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주의적이었다는 점이 한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 이방원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정도전이 꿈꾼 세상과 이방원이 꿈꾼 이상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도전하고 여기는 이방원의 차이점을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도전은 재상정치를 꿈꿨고요. 그리고 이상주의자였어요. 미래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방원은요. 왕권 강화의 꿈을 꿨고요. 군주정을 꿈을 꿨고요. 그리고 극단적 현실주의자가 바로 여기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게 맞아요.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의 신문학, 고려의 광종, 조선의 태종, 조선 후기 영조, 정조, 공통점 모두 왕권이 강했어요. 항상 왕권이 강할 때 그 시기는 태평성세였고 외척이나 신하의 권한이 강할 때 나라가 어지러웠거든요.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현실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 바로 조선처의 정도전과 이방원의 대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백성을 위한 세상, 민본, 그리고 유학자였다라는 거죠. 선생님, 정도전이 유학자지. 무슨 이방원이 유학자요. 철퇴나 들고 다니지. 그렇지 않아요. 이방원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조선왕 27명 중에 유일하게 지덕체를 다 갖춘 유일은 아니구나. 조선 후기의 정조가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27명 중에 정조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지덕체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왜 급제를 했을까요? 똑똑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과거 시험 볼 때 자기 아버지가 왕 되기 전이죠. 그럼 이방원 아들 세종부터는 어때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과거 시험 볼 일이 없죠. 그런데 이 과거가 얼마나 힘든 시험이에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데 누적해서 수험생 쌓이죠. 전국 33등 안에 들어야 돼. 그런데 전국 몇 등 하는지 아세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과거에서 17등. 그럼 과거 시험 과목이 뭐예요? 구경수예요? 아니. 성리학. 유학이거든요. 이 사람 성리학자예요. 거기다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외구도 때려잡죠. 아버지 왕 되는데 정몽주를 제거하는 엄청난 카리스마와 리더십까지를 가진 지와 채를 동시에 갖춘 사람이 여기는 이방원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덕은 지우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덕이 없네. 덕은 없고 지하고 채만 있어. 정조는 다 갖춘 분이에요. 조선우기 때 만나보도록 하죠. 정조대왕이 좀 불쾌해하십니다. 여러분 덕 빼고는 다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방원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야 정도재현! 네가 꿈꾸는 세상이 뭔데? 유학의 세상? 공주가 꿈꾸던 세상? 백성이 근본이 되는 세상? 이상사회? 나도 같은 꿈을 꿔. 근데 넌 방법이 틀렸어 이 자식아. 왕을 억누르고 재상이 앞선다고? 그거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거 아니니? 내가 왕이 돼서 극단적 왕권화를 해서 내가 성군이 돼서 어려운 백성들 내가 다 챙기겠다. 네가 백성 알아? 어 알아. 너 고려 말해. 저기 귀양가가지고 전라도 쪽방촌에서 천민들하고 먹고 살면서 백성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외국 때려잡을 때 아픈 백성들 상처 치료해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누구보다도 스킨십했던 사람이야. 나 너에 비해서 꿀리지 않아. 너 먼저 좀 가줘야겠어. 이게 이방원의 마인드였죠. 항상 사람들은 이방원 그러면 막 무식쟁이고 막 폭군이고 막 배신의 아이콘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서 이방원의 시각에서 당시를 바라보면 그가 더 현실적이고 그가 더 합당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이방원한테 따로 부탁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고정되어 있기에 조금 틀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룡인 아르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대략 이런 거예요. 이성계가 자식이 많아요. 다 방자 돌림입니다. 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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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아우 힘들어.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방호 이방과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 이방연 이방번 이방석 이렇게 9명인데 이 중에 이렇게. 이렇게가 한시부인 소생. 나머지 두 명. 이 사람이 강시부인 소생인데 이 한시부인은 이성계가 왕. 그러니까 이게 좀 모다른 자식이에요. 배다른 자식. 배가 다르다. 이복형제. 그런데 여기는 한시부인은 자기 남편이 왕 되는 거 보기도 전에 고려말에 죽어버렸고 실제 이성계가 왕 되는데 조력자로 활동한 건 강시부인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이 여자가 되게 똑똑한 여자예요. 공신입니다. 이 여자도. 그런데 이성계가 이제 왕이 딱 되니까 여기는 강시부인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딱 보면 누가 봐도 그 다음번 왕은 여기는 방원이거든요. 아 정몽주 죽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정몽주 안 죽였으면 어떻게 이성계가 왕이 돼. 조선이 어떻게 원국이 돼. 누가 봐도 방원인데 이 여자는 욕심을 부려서 내 아들을 안 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정도전하고 짜요. 자 정도전 입장에서는 방원이가 왕 되면 재상 중심의 정치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정도전에 상소를 올려갖고 막내 방석이를 그 다음 왕의 후보자 세자로 이제 건의를 해요. 그럼 이성계 입장에서 뭐 정도전 말이라면 뭐 다 듣지. 거기다가 막내는 또 얼마 이뻐. 막내가 제일 이뻐. 그래갖고 아잇 그러면서 방원이를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방원이 입장에서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완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정도전 너 왜 남의 집안 이래 간섭해? 그러면서 정도전이 왕족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군사를 일으켜서 개인 병사 사병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이고 정도전과 한패거리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배다른 동생 방번이와 방석이를 죽여버린 사건. 이것이 바로 방원이 가버린 제1차 왕자의 난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부은 겁니다. 이때 이성계는 들어 누워버리죠. 방원이 네가 이미 힘이 없어. 늙은 거야. 이빨이 다 빠졌어요. 호랑이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방원도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고 자신의 둘째 형을 허수아비로 왕으로 앉힙니다. 이 허수아비가 태정태세문단세 할 때 바로 제2대 정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종은 말 그대로 뭐다? 허수아비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정종이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 형제 중에 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방원이 차례예요. 그래서 새의 자간이라 새의 재책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방간이 나서는 거죠.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문제죠. 박포라는 사람이 들쑤신 거예요. 아 형님. 아 형이 다음보다 왕 아니오. 방원이보다 힘이 없어. 지능이 떨어져. 지능은 조금 떨어져지만 형이 그리고 방원이가 형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먼저 칩시다. 들쑤신 거야. 그래갖고 여기는 방간이의 사병집단과 방원이의 개인 경호부대 사병집단이 둘이 한 판 붙어요. 이게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제2차 왕자의 난에서 누가 이겨요? 방원이의 경호부대가 승리를 한 거지. 그래갖고 여기는 박포는 그냥 박격포로 날려버리고 여기는 지향을 어떻게 했을까? 죽였을까요? 친형이니까 차마 죽이진 못하고 귀향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사실상 실권은 누가 잡았다 이제? 방원이가 잡았죠. 그럼 여기는 정종이 뭐라고 그럴까? 방원아 내 일생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물어봤어. 너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내 동생 방원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원을 물으신다면 내 동생 방원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또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소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발 제 동생 방원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정종. 다음에 3대 왕으로 누가 등극합니까? 바로 태종이 방원이 등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비린내를 흘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실은 곤란을 유튜브iler으로 다음과 daddy와 함께 중앙에 대한 접근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의 defensive 바삭을 흘려 histor이 côt Rain인 것 słu